5살 모서부터 집안 일을 다 돌봐주고 야답살 모서 붙어서는 진짜 나무를 농사짓고. 처음에 시절에 일본값을 딴게 일본값을 3년 이따가 오고 국회도가 탐관 가서 탐파고. 기아공장 기아만딩에서 또 1년을 하고. 가면 서해에서 기동대로 발령해 나갖고 내가 춘데이 나서 안 가버렸더니 나를 군데로 보냈어. 우리 하라고. 우리는 영장이 나와서 군데로 진짜로 가라고. 강안도 저 우성산 제천방 바로 북한 땅하고. 우리 한 50년동안 그렇게 안 돼. 총에다가 딱 정치 다 해서 딱 실탄 정해놓고 혼자 근무를 해. 못 먹어서 45킬로밖에 안 나가. 한아버지가 진짜 고생한 거예요. 죽기라 가자고. 처음에 고생을 한번 패기 시작할 때 계속 그렇게 고생만 하더라고. 한아버지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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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만 하더라고. 아멘 아멘 아멘